우리 다연씨, 공윤씨 무대 보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셨는지 저희가 미스터리 판정단에게 조금 더 이득일 수 있다 저희가 정말 진한 정통 하나 잘 들었다 할 수 있는 손인호 선생님의 한많은 대동강을 준비했습니다 다연아 보여줘 보여줘 죄송한데 상 cuest이 는 도 이해인지 이거야 이거 희망한 날 그때까지 소식을 물어본다 한 마른 밑에도 안이야 야영영 야영영 내 둘과 숨을 이구여 변함없이 찾는 이구여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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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에 맹기고 수고싶은 검담을 다시 열고 중불로 끓여 편지 않지만 천기들 이나 오지도 없을 수녀 하마어마어마 썬나같이 죽는 한마음 그래도 동강 한마음 그래도 동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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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